지워주신 다음에 여기 프레임 추가를 클릭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프레임 추가, 레이아웃, 괄호 프레임, 원 프레임, 사각형 프레임, 투명 프레임이 있는데 얘네 두 개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저희 모양, 선 그렸던 것처럼 해보면 대충 뭔지 아세요 얘는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 밑에 있는 프레임 등은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괄호, 원, 사각형, 투명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그려볼게요 얘는 괄호, 얘는 원, 얘는 사각형, 얘는 투명 프레임 이 차이점이 뭐냐 감상하기를 눌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위에 세 가지는 모양이 보이시죠 위에 괄호, 원, 사각형은 모양이 보이는데 밑에 투명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 차이예요 나머지는 그냥 모양 차이고요 투명 프레임만 유난히 다른 기능 실제로 프레임의 기능은 있으나 보여지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프레임은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을 그리면 자동적으로 패스까지 다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패스가 생겼으니까 얘도 헷갈리니까 다 지워줄게요 전체 삭제를 해서 지워주신 다음에 이 프레임은 이럴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체를 분리시킨 다음에 패스를 나눠 우리 이렇게 찍으면 슬라이드 쇼를 안 봐도 화면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마지막 화면이 나눠 우리가 다 포함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패스 특성상 패스에 찍히면 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을 클릭해서 얘를 그려주면 이렇게 화면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우리예요 그럼 이 화면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괄호입니다 괄호 나눠 우리가 아니라 지금은 괄호예요 괄호가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를 괄호 밖으로 빼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괄호가 주인공 프레임에 패스가 찍히면 프레임이 꽉 차 보이는 겁니다 이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방금 패스를 통해서 줌인 줌아웃 하는 것이 기본적인 화면의 움직임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실 게 이 투명 프레임이에요 이 투명 프레임을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따라 하신 분이 계시면 일단 전체 삭제를 통해서 다 주워주시고요 여기 이미지 실습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삽입을 해볼 텐데요 이미지, 내 컴퓨터, 그리고 실습 파일 중에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 얘를 여시면 양떼목장, 인천대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 두 개를 불러와 주십시오 다시 보여드리면요 리사이즈 이미지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내 컴퓨터, 그리고 실습 파일 나눠드린 것에 프레임, 양떼목장, 인천대교 얘네 두 개를 선택해서 열기를 통해서 불러와 주시면 지금처럼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나타나요 프레임에서는 단축키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나중에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단축키, 슬라이드쇼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슬라이드쇼로 바로 넘어가고 ESC 누르면 다시 편집 화면으로 나와요 자, 얘를 가지고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양떼목장을 가지고 과거의 파워포인트에서는 얘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 장의 이미지를 띄워놓고 보여줘야 되는데 프레임에서는요 이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화면을 전개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요 자, 프레임 추가 투명 프레임 양을 프레임 그려주십시오 한번, 양만 프레임 추가로 투명 프레임 하신 다음에 양들만 한번 그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똑같이 프레임 추가 투명 프레임에서 이번엔 양과 개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임 추가에서 투명 프레임에서 이번에는 이미지 전체 양, 개,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보이게 그려주신 다음에 감상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바쁘게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뒤에서 개가 쫓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는 앞에 사람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라는 형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형태로 보여질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보를 구분지어서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히든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화면을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얘를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총알처럼 화면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중앙일보에서 만든 이 인포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화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해외학회 자료나 논문 등에 보시게 되면 이런 자료 혹은 PDF로 된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수업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프레이즈에서는 발표 내용이 우선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명 프레임만 가지고 할 겁니다 인천 내교 사장교 구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발의 상판이 어떻게 올려왔는지 알려줘야 되고 학생들한테 그리고 주탑이 어떻게 생겼고 주탑 밑에는 이런 방지공이 있어서 주탑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 방지공의 높이가 이런 말뚝이고 그 높이가 한 20m 그리고 그 말뚝은 이런 공법으로 박았다 투명 프레임으로 지금 그려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인천 내교 사장교 구간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리 상판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린 상판의 주탑은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주탑 밑에는 선박 충돌 방지공이라는 게 있어서 주탑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건 이런 말뚝으로 박혀있고 말뚝의 높이가 20m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막았을까요? 라는 형태 지금 보시면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요? 스크롤? 드래그?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순서만 아시면 발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은 드래그만 하시면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렵냐 이런 자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 저기 보면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저런 시간표, 자료 등 혹은 아까처럼 조금 전에 제가 양떼목장처럼 특정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을 주민, 주모하우스를 통해서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자기소개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화면 구성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면을 만들어 나갈 건가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얘를 클릭해서 계속 화면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단축키를 썼습니다 단축키 설정은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나요? 얘가 설정 화면입니다 얘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축키 활성화, 켜기를 눌러주시면 단축키가 설정이 되고요 여기 들어온 김에 얘네를 좀 보여드리면 4대3, 16대9라고 있죠 요즘 프로젝트 혹은 보여지는 매체의 특성상 보통 프로젝트 비율이 4대3이에요 그래서 4대3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디지털 TV 같은 경우에 이걸 연결하고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16대9로 해놓으시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4대3은 아날로그 TV고요 16대9는 디지털이에요 과거에 TV 방송 보시다가 보면 갑자기 화면이 양쪽에 검게 잘려져 있는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4대3입니다 그럼 얘네는 도대체 왜 했냐 앞으로 발표가 이런 형태로 파워포인트도 많이 처음 작업 환경부터 변경돼서 나와질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과거와 다르게 보여지는 매체가 프로젝트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같은 그런 타블릿 PC나 혹은 LED TV 같은 데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프레임 단축키는 F예요 F 눌러보십시오 클릭하지 말고 F 한형키 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옆을 잘 살펴보세요 또 F 눌러보세요 대괄호 동그라미 네모 투명 F를 누를 때마다 화살표 옆에 프레임이 바뀌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처음에 한번 투명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원하시는 곳을 드래그하신 다음에 다시 F를 누르시면 그대로 투명 부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F만 눌러서 계속 원하시는 곳을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시면 바로 발표 자료를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부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그럼 아멘